아 근데 선생님들 옆에 왔는데 여기가 아니라? 승주 선수가 이기면 저희가 상품을 주고 우리가 이기면 팬들한테 상품을 주고 아 그래요? 네 순천에 가면 교승주도 있고 교승주도 있고 김우철 감독님도 있고 교승주도 있고 김우철 감독님도 있고 조성화도 있고 교승주도 있고 김우철 감독님도 있고 조성화도 있고 이주화도 있고 교승주도 있고 김혜정 감독님도 있고 조성화도 있고 이주화도 있고 신영경도 있고 은천에 가면 교승주도 있고 김혜정 감독님도 있고 조성화도 있고 이주화도 있고 신영경도 있고 오랜만에 돌아온 김학영도 있고 교승주도 있고 김우철 감독님도 있고 조성화도 있고 이주화도 있고 신영경도 있고 김학영도 있고 오랜만에 저러가면 중학생이라고 해야 돼 우리 클러셋마저 알겠어요 중학생도 있고 언아이도 있고 어 맞네 표승진도 있고 프로젝 감독님도 있고 변짓도 있고 안 끝난다 이거 기부지 감독님도 있고 조성화도 있고 신영경 이게 뭔데? 나 진짜 더워 지금 내가 너무 이기려고 했네? 네 진짜 이거야? 응 내가 이거 팬들한테 선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사서요? 사서 주는 거예요? 사서 주세요 그럼 난 진짜 내가 사서 주려고 했는데 사서 주시면 하나 더 좋네요 근데 이걸 진짜로? 좋아하실까? 되게 이상한 것 같아 여기까지만 이렇게 아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걸요? 이거 헤어밴드 대신 쓰기 그럼? 아니에요 코어TV가 이겼다 난 졌다 이게 어디야?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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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